계속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로 인해 지방재정의 비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앞으로의 지방재정,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방교부세, 효율적으로 개편됩니다. 지정규모 증가와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부세의 반영기중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낙후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불균형했던 지역발전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해 노력할수록 인센티브는 더욱 확대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더욱 건실해집니다. 과다한 부채를 따안고 있던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줄이고 부실공기업의 청산유건 및 절차를 명확화하여 지자체와 주민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불분명했던 책임소재 또한 사업실명제 도입으로 사업내용 및 담당자의 실명이 주민에게 공개되어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지방재정정보, 더욱 투명해집니다. 그동안 분상공개되었던 지방재정정보가 하나로 통합 공개되면서 연 1회만 공개되었던 세입정보들이 주민들에게 매일 공개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운영상황을 분석 및 진단하여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지방재정개혁은 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정부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솔루션입니다. 행복을 위한 동행, 지방재정개혁 지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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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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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